인간 흉내에는 조금 자신이 있거든요 네! 연구소에 있을 땐 연구소 분들이 어떤 역할을 말해주면 실시간 인터넷 검색을 그러면 다들 재미있다고 좋아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뭘 보여드릴까요? 어머! 사장님 나이스샷! 너무 멋지시다! 거기 멋쟁이 오빠 예쁜 애들 쫙 깔아놨으니까 좀 놀다가 싸게 해준다니까 빵이 없다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범인은 분명 이 안에 있어 너무 걱정마 미X키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범인을 밝혀내고야 말테니까 감히 땅콩을 봉지 쬐줘? 너 내려 비행기 돌려 안 돌려? 교수님? F학전만 피하게 해주신다면 저 뭐든지 하겠어요 교수님만 원하신다면 스르륵 맘에 들지 않으셨나요? 이럴 리가 없는데 연구소 사람들께서는 전부 다 재미있어 하셨는데요? 고맙습니다 한번 봐주세요! 멘에 들리세요!